몇 해 전에 제가 미주리에 있는 인디펜던스 시에 헨리 트루만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던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가 내부에 공사가 진행돼서 외부만 보고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헨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다 그렇게 평가를 물론 역사적으로 또 다른 혹독한 평가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헨리 S. 트루만 미국 대통령 1984년생이고 미국의 33번째 대통령 1945년 4월 15일부터 1953년까지 재임했던 그런 아주 독실한 아마 이분이 침례교 신자였던가 독실한 그런 기독교 신자였죠. 참 마침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에 개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큰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에 전비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군사력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미국 시민들이 대부분 세금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전비를 조달해가지고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국채가 아마 90년대가 지금까지도 아마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헨리 트루만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 참전이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 참전 안 했겠죠. 왜 우리가 거기 가서 피 흘리냐 이렇게 될 수가 아닙니까? 3만 명 이상 정도에 아마 젊은 미군 병사들이 한반도 전쟁에서 대부분 다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 이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대통령 취임사를 보게 되면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선악계님이 아주 명확한 사람입니다. 트루만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죠. 이게 취임사의 일부입니다. 인류에게 자유와 안전과 보다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그릇된 철학을 그들은 신봉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철학에 오도되어 자신들의 자유를 희생하였으나 서글프게도 그 대가는 단지 기만과 조롱과 빈곤과 독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체제 경쟁에서 반대측인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그릇된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이고 그 그릇된 철학을 받아들인 결과가 기만과 조롱과 빈곤과 독자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릇된 철학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은 너무도 나약하고 부족해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으며 따라서 강력한 지배자의 통치를 필요한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트루만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은 이성과 정의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물론이고 도덕적임에 지적인 능력도 갖고 있다는 신념에 근거합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을 합법적인 이유 없이 구금하고 재판에 비축을 하며 국가 재산으로서 강제노동에 취합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이 무슨 정보를 받아야 하고 무슨 예술을 생산해야 하고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하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것이 들으시는 이 부분은 몇 해 전에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참 인상 깊게 읽었던 환리 트루만의 미국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그 취임사를 보게 되면 이분이 전체주의자들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선악 개념이 굉장히 명확한 분이구나라는 부분을 정의와 부정의 개념이 명확한 개념을 가졌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악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파병 결정을 하고 유엔에 그런 합의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힘이 약한 나라들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그리고 자신과 영토적 야심이 없는 그런 강대국과 연합을 통해 가지고 국가 안보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2018년 이후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 것이 뭡니까 그냥 종전선언을 때려 밀어붙여 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엔사를 뭡니까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그런 것을 바로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갖고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그냥 그대로 됐으면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가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엉망진창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체제가 여러분 잘못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두가 다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국민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전체가 뭡니까 초토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서성련님 말씀처럼 그 포악한 악마 좌파들에게 죽다가 살았으면서도 좌파를 선호하는 등신들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도라지꽃님이 돈만 주면 이 모든 한국의 상황을 체감도 못하는 부류의 한국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데이비드님 지방선거 끝나면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액션을 취하려 했기 대했건만 벌써 7일이 다가옵니다. 액션에 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영희님 나라가 부정하고 부패해서 큰일입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큰일인 거죠. 해니 트루만의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정부가 개인을 위해 수립되었기에 개인의 권리와 능력에 발휘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는 사회학은 오로지 폭력에 의해서만 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정의와 평화적 변화기를 통해 달성될 수는 입증했습니다. 쫙 나오죠. 선악 개념이 맹악한 대통령이 트루만이었기 때문에 소위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의 침략 행위를 악의 행위로 본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들 미국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비도 줄여야 되고 다 군사력도 줄여서 다 집으로 보낸 상태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병사들을 차출해 가지고 한반도에 파견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이런 미국의 그 당시에 선악 개념이 아주 명확하고 정의와 부정의 개념이 명확하고 불법과 합법의 개념이 명확하고 독실한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레진아님이 이재명의 대선 공략이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오늘 72년 6.25 전쟁 특집 이런 방송을 드리게 된 것은 어쩌면 아직도 뭡니까 최대 경쟁이 좌익과 우익의 대결 구도가 전개가 되고 있고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타는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정권을 탈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끝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산소호흡기 그냥 죽었는데 그냥 산소호흡기를 꼽아가지고 숨을 좀 살리게 된 상태가 지금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좀 거부감을 느끼신 것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제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고 철도철명하게 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과 상황 판단과 거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금 상황을 그냥 산소호흡기 그냥 사람이 거기다 죽어가는데 산소호흡기를 딱 단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문재인 시즌2가 등장했으면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딱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완전히 친중정권이 됐겠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조처럼 중국 공상당 체제 아예서 뭡니까 그냥 자유국가로서의 그런 존립 기반은 다 사라지겠죠. 홍콩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 됐겠죠.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죠. 산소호흡기를 그냥 온전하게 호흡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또 좌익들의 예수 권력을 탈취당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